이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런 여인이라면 정체가 여우라 할지라도 얼마든 잡아먹길 수 있지 저들은 여우다 진짜 여우다 아 이 미친 새끼 이거 트럭 새끼가 미쳤나지 말 아 뭐하는 거야 이 새끼가 먼저 시작한 거야 꺼져 있어라 이 새끼야 활불하니까 두 달 참아야 이러는 거야 우리는 벌이 잘못된다 우리 놀아 이 새끼야 아아악 무엇입니까 누구요 둔코는 친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. 친구도 둔코의 영원한 친구입니다. 엄마! 비록 부서가 발견되었습니다. 발신지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